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공모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사업부 김효영 주임입니다 먼저 오늘 공모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회째 공모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설명회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전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소개, 활용 사례까지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스톤 인테그리티의 석현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제2회 수상팀의 사례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상팀인 호접지몽 김우경님께서 수상작 사례와 참가 팁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예정이고 오늘 이 시간 설명회 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접수해 주신 질문 또한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예정이니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동안 채팅방에 질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술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 기획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입니다 참가 조건으로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이터 중 한 종 이상을 활용해서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이터만 사용하셔도 좋고 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융합해서 신규 데이터를 만들어 이 새로운 데이터를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에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5일 일요일까지이고 접수 마감 시간이 9월 25일 23시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가 대상은 2인 이상 팀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개인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팀 500만원 시상팀은 한 팀이고요 최우수상 400만원 3팀 우수상 300만원 5팀 응원상 150만원 5팀 총 14팀에게 시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다음에 두 가지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대1 멘토링과 전문가 특강을 지원합니다 빅데이터 분야, 서비스 기획 분야, 창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인의 멘토단이 팀별로 1대1 매칭되어서 코칭을 지원하게 됩니다 1, 2회 공모전 때는 멘토링 횟수가 한 번이었는데 올해부터 2회차로 확대해서 보다 섬세한 코칭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멘토링 1회차에는 전문가 특강을 포함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 합격 팀들은 10월 3주, 4주, 2주에 걸쳐서 두 번의 멘토링과 특강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년도 예술서비스 후속 성장 지원 사업에 참가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까지 구현까지 돕도록 지원하는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2년도 제1회 예술서비스 후속 성장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1, 2회 때 공모전에 참가한 1차 합격팀 이상 이 팀들을 대상으로 실제 예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후속 지원,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팀당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규모의 공모전이니까 이 공모전에 참가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는 점 꼭 숙지하여 주시고 실제 아이디어에서 서비스 구현까지도 고려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단은 데이터, 문화예술, 창업분양 전문가로 4인 구성하게 됩니다 1차는 서류평가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2차 발표평가를 대면으로 진행해서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과 항목들, 배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는 아이디어 주제가 군모전 취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적합성 항목을 배점 40점을 주었습니다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확인하는 혁신성 항목은 30점 아이디어 기획과정과 전개의 논리성을 확인하는 평가 항목은 10점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평가 항목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발표평가의 평가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확인하는 사업성 40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파급성 30점 문화예술과 데이터가 융복합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독창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창의성은 20점 서비스 기획의 구체성, 완성도를 확인하는 평가 항목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절차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참가 접수 기간이고 오늘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9월 말에 1차 서류평가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가 10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때는 14개 팀을 선정하게 되겠고요 이 팀들을 대상으로 1대1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이 10월 한 달간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2차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11월 1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면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이때 발표평가 이후에 곧바로 채점과 시상 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가장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아르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 파일로 게시되어 있으니 여기서 필요한 필수 양식인 4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 서비스 기획서, 참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필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하신 이후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사전 질문에서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전 공모전 수상팀에 대해서도 이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전년도 공모전 수상팀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으로는 호접지몽팀의 실제 참가자분을 이따 초대해서 자세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팀의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 작품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한 사례를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챌린지상을 수상한 195Hz팀의 경우에는 예술위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서 송암맞춤 어... 죄송합니다 퍼블라이트의 쇼 메타가온의 팀의 사례였는데 제가 1995Hz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메타가온 팀의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서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위한 문화메타버스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공모전 공고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영상으로 좀 삽입해 놓았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빅데이터를 소개해주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 영상이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고문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SKT 빅데이터 사업부 이동욱 부장님의 설명 자료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위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활용 예시는 또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스톤 인테그리티의 석현수 대표님께서 발표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톤 인테그리티의 석현수라고 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활용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에서 사용될 데이터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문화예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 개인정보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샘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개인적인 연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서 요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로 간략하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잘 모았는데요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데이터로서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나 추천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앞서드린 김효영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도 비슷한 영상에서도 데이터들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처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소외계층 문화순의 신나는 예술공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고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정보 등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위치 기반이라든지 문화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문화출판산업진흥원이 만든 온라인 입문 플랫폼인 입문360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문정신문화 정보 목록입니다 다양한 입문 콘텐츠와 채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데이터지만 콘텐츠적인 의미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다양성 영화제 영화정보의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와 국가적인 지원을 추적하고 있는 채널로서 디아스포라라든지 이주민 영화 제공에 대한 영화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관련 지원 사업 정보라든지 지원 사업 분석 정보에게는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 정보들을 리스트하여서 지역이나 분야별 예술활동에 대한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 때문에 아주 태세한 데이터까지는 제공되어 있지는 않고 지역 단위라든지 행정부 단위로 데이터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정보라든지 문화예술 행사 축제 정보가 있고요 문화예술 축제 정보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국가 문화예술 지원 문화 축제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창작음악 작품 정보의 경우에는 한국 현대음악에 대해서 아카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로서 국내 음악 전통예술 분야에서 창작곡 발표와 연주 활성화에 대한 기반 조성 위에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음원과 음원 정보들 역시 같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여러 정보들을 활동 지역이라든지 어떤 장리인지 이런 데이터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공시설 대관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대관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기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누리카드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써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생활 향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일정 금액 현재는 10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여서 문화생활을 향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이용을 하고 있고 가맹점 단위 정보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 위치 정보라든지 가맹점에 대한 위치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도 더 태세하게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따로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예술인 교육정보, 예술기록원 소장자료 정보에는 전문예술인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 사업,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술기록원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쿠예술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자료에 대한, 문화예술자료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련 도서라든지 운반, 도로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쿠 미술관 소장자료 목록 역시 아르쿠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 미술 자료에 대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 목록, 나눔 티켓, 미사 미술 공간에 대한 전시 정보의 경우에는 하나로의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묶어 나왔는데요 어떤 예술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공연에 대한 정보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모아놓은 예술 공연 데이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문화예술지원사업 정보라든지 건축물 미술 정보가 있고요 특히 건축물 미술 작품 정보의 경우에는 이해에서 수상했던 호접지몽의 경우 이러한 공공 작품 미술 정보를 가지고 NFT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만드는 걸로 시상을 하셨고요 이러한 데이터들 역시 위치 기반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각종의 예술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문학광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문학 작품 정보에 대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달 신인, 중견 작가들의 단편 소설이라든지 시, 비평 등을 게재하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에는 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술 단체인과 예술 현황, 그 다음에 미술 작가, 구수 체력 등 예술과 관련된 아카이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 비정형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어떤 컨텐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채용 정보에는 문화예술 관련 구직 활동에 대한 서비스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국 문화예술회관 정보, 시공구별 문화예술회관, 행정도별 문화예술회관, 그리드별 문화예술관 정보는 하나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쉽게 혹은 서비스하기 쉽도록 별도로 작업을 통해서 나누어 온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요 전국 문화예술회관 정보는 전체 데이터들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기관 정보를 제공하여서 회관별 공연장수, 자석수, 야외기석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시공구, 행정동, 그리드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통계화한다든지 그리드별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과 융복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쉽게 별도의 가공을 해놓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국, 시공구, 행정동, 그리드별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들을 별도로 가공을 해놓아서 나온 데이터들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미술 작품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구, 행정동, 그리드별 그 다음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29번의 문화누리 가맹점 결제 금액의 경우에는 문화누리 카드에 가맹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고요 서점이라든지 낚시, 호텔 이런 것과 같이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곳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곳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앞서 제공한 바 있고 거기에서 가맹점별로 어떤 금액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할 수 있어서 문화누리 카드의 가맹점별 매출을 통해서 가맹점별 이용 통계 분석이라든지 시기별 통계 분석 등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빈도의 경우에는 결제 금액이 아니라 결제 횟수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원에 대한 결제 금액이 한 번인 곳과 천원의 금액이 열 번 한 곳의 경우에는 열 번의 결제 빈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제 금액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제 빈도 데이터 역시 전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시공구, 행정동, 그리드 그 다음에 분야별로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분야별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별로, 유형별로 데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 음반, 레저 등의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있었던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데이터와 서점에 대한 결제 내역이 가장 높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난 우리 가입자 결제 금액 정보입니다 카드 가입자의 성별과 연령대별 결제 금액을 통하여서 성별, 연령대별로 어떠한 분야, 어떠한 데이터 결제 장소에서 데이터들을 결제를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형태의 지역 정보를 분할하여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무난 우리 카드 가입자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도서산간 지역, 혹은 부산, 포항이라든지 이런 곳들 다양한 곳에서 가입자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무난 우리 가입자 위치와 결제 위치 결합 정보의 경우에는 가입자 위치에서 결제 위치를 합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카드 가입자의 발급 지역 사용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입한 가입자 사용자 수가 어떤 결제 위치가 어디에서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 현재 가입한 위치에서 사용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 역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난 우리 가입자 인구세의 경우에는 무난 우리 가입자를 성별과 연령대별로 통계해서 제 요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연합하여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 예술강사 정보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예술강사 예술을 통계성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관계상 각각에 대한 강사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 파견 지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 지원을 통하여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연령별, 분야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집체 연수라든지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인교육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교육정보 예술인들을 어떤 분야에 대한 집체 연수라든지 교육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에 대한 데이터, 예술인 활동증명이라고 해서 예술인을 증명하는 활동증명 정보에 대한 통계정보 역시 데이터를 가공하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 파견 지역 사원에 대해서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문화가 있는 날 정보들을 데이터로 하여서 전국에 문화가 있는 날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문화가 있는 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과거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문화가 있는 날 시설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행정동 코드와 공연장인지 도서관인지 등을 알 수 있는 분류 코드 등을 통해서 지역별 시설 분포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 동물원 활동 정보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클라우드 펀딩 정보라든지 공연 지역 취약계층 인구 정보 등도 있고요 공연 취약계층 인구 정보의 경우에는 공연 예술 정보 플러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인구 분석을 SKT에서 제공해 주신 가입자 정보를 용복합하여서 같이 만들어낸 용복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연 예술 정보 기반으로 해서 예술기 기초생활 차상위 인구에 이제 정보를 결합을 하여서 그 지역에서 공연 예술 정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 기반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연 시설 정보의 경우에는 문화공연과 유동인구 분석 데이터 등을 하고 있고요 KT의 유동인구 데이터들을 용복합하여서 문화공연이 있었던 곳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시간대에 있었는지를 데이터화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 정보라든지 오프라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코피스라고 하는 영화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총영화 예매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코피스라고 하는 예술 분야의 연극,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는 전체 공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공연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역시 같이 적재를 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스에서 제공하는 공연 정보의 경우에는 뮤지컬, 연극과 같은 데이터들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연이 있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서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시설 정보에서는 그 공연들이 펼쳐진 곳에 대한 시설 자석수화 같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기획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기획자가 이 공연을 컨텐츠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총인구수의 경우에는 통계청에 제공하고 있는 센서스 데이터를 가공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대 인구가 현재 총 몇 명인지 10대부터 20대, 30대와 같은 연령대별 총인구수 그 다음에 주소 코드표의 경우에는 전국 시도, 행정동조, 행정코드표 등을 저희가 미리 가공을 하여서 문화예술 빅데이터와 쉽게 융복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들 역시 가공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지역 기초생활 차상위 인구 정보의 경우에는 전남지역 단위 기관으로 해서 기초생활 차상위에 대한 인구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카스 등을 통하여서 전달 제공을 받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하여서 기획 제작사, 장례별 분석 정보라든지 이러한 문화예술 공연 단체에 대한 정보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데이터들이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통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전후와 관련해서 문화시설 유동인구 분석 정보를 추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 이후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비교를 하여서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감소를 하였는지 혹은 증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지원 사업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지원 사업 정보 데이터 등을 이제 워드벡터와 같은 머신러닝을 통하여서 키워드로 추출한 정보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더 다른 지원 사업으로서 문화연감이라는 통계성 데이터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연감에 대한 데이터들 역시 빅데이터와 하여서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문화예술 활동이 전반적인 분야들을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 역시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전 이후에 데이터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예술 시설 정보, 문화누리, 가입자 건물, 사용내역 등 이제 다양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들은 이렇게 문화예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안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데이터 서비스를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현수 대표님 발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화예술 데이터들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제2회 수상팀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호접지몽의 김우경님이 발표에 수고해 주실 예정이고 그 전년도에 어떤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제안을 해 주셨는지 그 제안 아이디어는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참가 팁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호접지몽팀에 대한 질의사항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우경님께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당 챌린지에서 전년도 수상팀의 자격으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김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아이디어의 소개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참가 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중 한 분의 어머니가 예술가십니다 한 30m에서 40m짜리의 예술품을 만드시는 예술가신데 한 4년째 어떠한 예술품도 만들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술품을 판매할 판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의 아이디어가 사실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개인 예술가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품 시장에 대해서 알면 제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축 예술품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라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 금액의 1%를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미술품이 전체 예술품 구입액의 40%나 된다니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한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건축주가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망치질하는 조각 같은 길가에 보면 이런 조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각물에 대한 설명이 약 3, 4줄 정도 밖에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문제를 이러한 데서 캐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예술품을 팔 수 없고 대중들은 예술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 저희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저희의 솔루션은 실제 미술품을 메타버스에서 NFT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NFT 미술품을 바꿔서 메타버스 상에서 이를 이용한 구매 및 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예술가에게 들어가 예술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수익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면 건축물을 구매한 건축주도 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하고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건물 입전 상인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대중들에게는 더 많은 정보들 이라는 키워드로 Alice in the Eitherland 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제출했던 UI UX 자료인데요 처음에 건축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작품 소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글 바탕으로 구매하고 추천하고 펀딩하는 기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시 높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서 꽤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여름방학 기간에 본 여름방학 기간에 공모전만 약 15개에서 16개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예술 데이터로 바꾸는 세상 챌린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디어를 무엇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서 그냥 각각의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하나 도전해 보면서 아 상 받으면 이게 실제 시장에서도 통하는 거구나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해 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대회를 나가자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도 짜고 보고서도 짜고 PPT도 짜고 했는데 저희 팀에 그렇게까지 대단한 개발자분도 없고 디지털 분석가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1차 팀에 붙다 보니까 그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참가 팁인데요 제가 이 당시에 공모전을 약 한 달 정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세크하이어 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정보를 이용했는데요 세크하이어 캐피탈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으면 기존에 저희가 작성하려고 했던 방향보다 좀 더 좋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마켓 포텐셜 부분이랑 경쟁자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디어는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경쟁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쟁품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경쟁해야 되면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이 경쟁품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으니 우리 제품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어 우리 서비스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켓 포텐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공모전을 나갈 때 2,200원의 매출을 5년 내에 낼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수치지만 저희의 아이템이 낼 수 있는 돈이 천원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수치가 오히려 잘 작용될 수 있다고 느끼고 2,2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 3% 정도인 66억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마켓 포텐셜을 잘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나로부터의 문제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본 공모전에서 저희 팀원 중 한 명인 예술 아니 그 팀원 중 한 명의 부모님인 예술가의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저희 집 창고인데요 저희 집 창고에 있던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른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로부터의 문제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서 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대회를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거라고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거기서 느낀 경험이 거기서 느낀 문제인식이 본 대회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성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각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 UI UX와 오른쪽에 있는 UI UX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한 10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갔는데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휴대폰에 있는 앱 같습니다 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애플 글씨 차량 구글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추천해요 라는 글씨나 지도라는 글씨가 애플 글씨체가 아니라 만약 함초롱 바탕이나 맑은 고딕이었다면 이게 실제 앱인가 라는 생각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UI UX를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만들진 못하더라도 글씨체를 잘 수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잘 만들다 보면 이게 실제 서비스까진 아니더라도 와 이거 실제 서비스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바에 보이시는 걸 보면 되는데요 이게 하단 바에 보이시는 그걸 보시면 구글 아이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구글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른쪽은 구글 아이콘을 사용했는데 구글 아이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제품 거의 비슷하다고 실제 제품 같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아이콘을 얻을 수 있으니 대회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인용하여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점들은 어떤 스티브 잡스가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점들에 비유하며 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으로 연결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인생에 굉장히 큰 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대회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사업 그냥 도전해 봐야지 실현해 봐야지 아니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봤고 그렇게까지 큰 가치를 느낄 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지원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왔을 때 본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공모전이 저희 팀 인생의 중요한 점으로써 우수한 선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배경부터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갔는지 또 올해 또 새로 들어올 참가자들을 위한 참가팁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저희 이제 접수 방법과 접수 마감 시간입니다 현재 모집 중이고 공고문은 채팅창을 통해서도 공고문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23시까지 접수 마감이니 마감 시각 꼭 유의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문의는 운영 사무국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3회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